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국감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이번 민주당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끝장 국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 큰 전략은 뭡니까 네 이번 국감은 사실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아주 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365 전략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365요? 네 3대 기조는 끝장 국감 인생 국감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을 이번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6대 의혹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공청 개입 주가 조장 등등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대책 365에는 민생 회복 부동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이런 민생에 관계된 이런 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365 국감을 얘기를 우리 당에서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보도 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친 데 좀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돼 있던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또 워낙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최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민생보다는 너무 정쟁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분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덜 그러고 특검이 맡겼을 텐데 특검까지 거부한 사항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걸 파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된 상임위는 파헤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민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365에서 3대 기조 민생과 국민 눈높이 국감 이런 것도 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오늘이 국정감사 첫날인데 김용은 국방부 장관 오늘 추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인용 방첩사령관 출석하고 여전히 우 의원님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질의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도 첫 질의에 그걸 할까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정문회 때 이런 걸 따졌지만 여인용 방첩사령관은 이번에 처음 나오고 국방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인용 방첩사령관에게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혹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방문해서 하고 저녁에 회식했을 때 충안고 출신들과 같이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 김용은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핵심 3대 사령관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과 수시로 식사했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방첩사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출연하실 때마다 제가 이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 계엄에 관련된 거. 의원님 항상 말씀이 이게 단순히 소문과 정황뿐만 아니라 뭔가 근거는 좀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가지고 계신 근거라는 것들로 좀 공개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제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엄법 수정안을 냈어요. 사실 계엄법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보만 하고 발의도 쉽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72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을 해서 계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정안을 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요. 만약에 이런 걸 반대한다면 의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법계적으로 반대하면 계엄의 의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시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고요. 평시에 우리가 계엄은 있어서가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계엄법을 좀 촘촘히 어떤 독재자든지 누구가 불순한 의도로 하지 못하게 이러한 계엄법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 의도와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계엄 말씀을 계속 하셨으니까 과연 현 정부가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돼야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뭔가 공개하시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기는 뭐하고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면 이 특검법이 이번에도 부결되고 그리고 거의 폐기가 됐습니다. 제 의견이 안 돼서. 이른바 상설특검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면 기존에 새로운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거하고 기존에 있었던 상설특검법 이용하는 건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상설특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미 효력이 있는 그 법을 이용하자. 네. 기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설특검은 예를 들어서 꼭 그냥 특검은 특정 사안만 하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특정 사항 말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의혹이 제기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늘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으로 갔을 때 이번에 돌파구도 되고 국민 피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국민들이 참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설특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의 기존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그대로 발의하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나머지 의혹 조금 적은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할 때마다 특검법 발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상설특검법 이용하면 이미 있는 범위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특검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 안 하고 그대로 또 한 번 김건희 여사 특검 새로 발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다시 발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거기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의혹은 제가 알기로 한 8가지 돼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청 개입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올 백수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는 좀 쉽지는 않고요. 특검법으로 다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일부 또 의혹이 더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을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위헌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좀 빼면 그러면 오히려 다음에는 제표결 올라갈 때 통과가 쉽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죠. 그래요? 본인이 후보 시절에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제3자 추천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안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조차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린 이런 사람이 또 지금 와서 뭐 이렇고 매번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아직 부족하다. 이번에 8명의 힘을 보여달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8명의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을 규합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4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던데 지금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건 어저께도 20명 모여 그저께 20명 모이고 뭐 이래 하면서 민회에 따르겠다 하는데 그것도 말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폐기할 때 4표 이탈표가 나왔어요. 여당에서 한 4표 정도.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균열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매일매일 거의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또 분노 게이지가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동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히 민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독소주항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 있게 독소주항 이런 거 빼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만약에 더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법안이라는 것은 법안을 내면 그것을 여야 같이 만약에 내잖아요. 내려면 그걸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정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독소주항을 빼자고 하지 말고 일단 김건희 특검법의 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야 협의하고 그러면 수정안을 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강화 군수 보궐선거의 유세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의원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것은 일반론이죠. 그때 말씀하신 워딩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선거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각하다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다라는 원론을 얘기한 것인데 도둑이 재발절인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이 아닌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왜였네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서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무도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반대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저기 용산가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유난갈등이 있다고 당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그거일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당 국민의힘 대표가 되니까 더 민의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빨리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권 받고 진짜로 중대한 범죄가 있으면 거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원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들을 것이고 그런데 용산은 철벽이고 바뀌지도 않고 고집불통이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대권주자를 하게 되면 뭔가 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속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킨 거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를 보니까 집권 플랜 본부 이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무정부 상태 이후 이재명의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 얘기인 건데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한다.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새로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보면 대선 캠프가 차려지고 그제서야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불행이 안 되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불행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기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조기 대선을 혹시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뭐 상황 논리인 것이고요. 조기 대선과 무관하게 이제 2년 반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하는 당이 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찾아오겠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권 찾아왔을 때 비전 마스터 프레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주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